안녕하세요 김정환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서 소개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메타버스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컴퓨터에서 인천서구문화대학 검색하신 다음에 인천서구문화재단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대학 클릭하시고 강좌신청하기 버튼을 누러서 보시면 이렇게 서구문화대학 수강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미리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수강생은 수강생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화면 아래쪽에 나의 수업 보기라고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교육내역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현재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또는 수강신청을 해서 등록이 완료된 강좌 명단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메타버스 온라인 초보탈출 영상편집 브이로그라고 하는 강좌 명칭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강좌 안내 옆에 내용상세부기 옆에 교육시간표라고 있습니다. 이를 터치하시게 되면 온라인 초보탈출 영상편집 브이로그라고 하는 강좌에 교육시간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강좌 시간표를 보시게 되면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온라인 강좌만 이쪽에 이렇게 교육입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바로가기를 누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을 등록하시고 스마트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악 소리가 좀 시끄럽니까 설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타 설정에 들어가서 보게되면 현재 보이는 여기 영어 볼륨입니다. 얘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영어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끄고 나가시면 되는데 그 전에 오디오 비디오 눌러서 보시면 현재 카메라가 꺼져있고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네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이 메타버스에 들어오게 되면 이 카메라 작동시키기 위해서 제 강의 캡처하는 영상에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졌었는데 얘는 그게 안 되고요. 현재 설명을 위한 녹화 과정에서 이 카메라가 우선순위를 다 잡아가기 때문에 얘가 작동이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게 되면 얘를 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켜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강사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방향키로 움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이는 이게 본인의 아바타입니다. 얘를 화살표로 움직여서 가시다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안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F키를 누르십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2022입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한 번 더 윗방향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대학에 관련된 이런 메타버스에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 옆에 있는 서구문화대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말고도 이렇게 화살표가 붙어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데 하나하나 가서 보시면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키보드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여기가 대기실 같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의실로 가보겠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넣어달래요. 1004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이 영상 카메라 화면이 위쪽에서 이렇게 보였었는데 얘는 컴퓨터 오른쪽 위쪽에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모습이 안 보이고 이 아바타 아이콘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앞서 설정에서 제가 카메라 작동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거든요. 이 화면 녹화를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카메라 기능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하시던 것 같고 동일하게 이렇게 잘 잡고 앉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강사인 저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제 모습을 크게 보고 싶으시면 이를 터치하시면 되는데 지금 까맣게 죽어 있어서 화면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 이만하게 큼지막하게 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채팅창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나눠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제가 마이크를 켜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본인의 마이크를 켜서 사용하시면 되고 화면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시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아이콘 누르셔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 동일합니다만 사실 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컴퓨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에 익숙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어쨌든 두 시간 또한 여기에서 저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이제 이쪽에 보이는 초대링크 부분이 이 강의실까지 바로 들어오는 초대링크인 줄 알았는데 어차피 들어오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들어와서 사용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초대링크를 이용해서 바로 이 강의실을 들어올 수 있는데 강의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단 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 초대링크를 여기에 보이는 신규 초대학이라고 되어있는 이 초대링크를 복사를 해서 보내줘 봤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봤던 메타버스 첫 화면으로 다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물론 빠져나갈 때 굳이 여기서 출고 빠져나가고 대기실 빠져나가고 이러실 필요 없이 창을 닫으셔도 되는 거고요. 그냥 구경을 좀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빠져나가시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아웃 쪽으로 다 빠져나가시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만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궁금하시면 키보드에서 F키를 누르게 되면 상세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봤으면 역시 F는 여기 빠져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 강의 이전에 여기서 문화대학에서 강의하기 이전에 우연찮게 여기 메타버스를 알게 돼서 한번 쭉 들어와서 둘러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OX 퀴즈도 가능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빠져나갈 때 가장 빠르고 속 편한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화면 이 화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16번 동안 매번 들어와서 눌러서 강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화요일 오후 2시에 메타버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안녕하세요.